또한 장면을 위해 자신 무마하지 않았는데 그곳으로 사람이 있어야 한거야 여기 물러면 뛰어오 수 있을까요? 이제 부를걸 암바를 해봐 그냥 알라보게 그러다 개미가 다시 오라니 책임질 수 있어요? 오늘 하자 암바만 대게 알려봐 데려 제가 같이 있으면 돼 옛날에 안 이랬는데 더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요. 당장 우리 집으로 가. 불안해서 여기 헌점 어떡했어. 당분간 병원에 있어야 돼요. 치료를 더 받아야 되고. 여긴 위험해요. 태원 수석 밟겠어요. 고집 부릴 걸 그려. 내가 같이 있으면 돼. 그러다가 K가 다시 오면 책임질 수 있어요? 나 갓에 튼 줄 알았어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대출 시에 24시간 성심토로 치료가 제발 이끄와 줄 거다. 아 그리고 당분간 4번 있어야 돼. 나 갤 수도 있어요. 아 이거 너무 오봤네.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. 이거 너무 민폐고 이런 줄 알았으면 나 계속 병원에 있을 거 그랬어요. 제발 형 말 좀 들어. 형이라는 말 되게 듣기 좋은 거 같아요. 내가 형일 때나 있었거든요. 내가 앞으로 형 말 잘 들으니까 그렇게 기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? 형 나 왜 이렇게 이렇게 낮은 걸 입고 있어? 네 집처럼 편하게 있어. 왜? 돼요? 컷! 예고한 대로 미션에 실패한 3인에 대해 응징을 시작하겠다. 톡톡히 봐도 실패가 되는 말로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장이야! 안 돼! 컷! 장이야! 장이야!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? 안 밀고 뭐해? 아이 싫어! 끝 다 못해요. 같이 죽고 싶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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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습니다.